첫번째 섹션 첫번째 섹션 오른발 락앤니 커버 백샷풀 왼발 백락니 커버 오른쪽 어깨로 1분의 2 처음 백샷풀 마지막 섹션 오른발 백락니 커버 사이드 샷풀 왼발 크로스락니 커버 사이드 샷풀 팩 1 팔카운트 사이드 락니 커버 트리플 스텝 왼발 사이드 락니 커버 트리플 스텝 두 번째 섹션 스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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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 design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